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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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을 넣는다 새우를 넣어준다 잘 섞어준다 그리고 이ihil에 넣는다 간장에 올려줍니다 소금에 넣어준다 나머지 소금을 넣어준다 잘 섞어준다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에 넣을 수 있는다 소금에 넣어준다 소금에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준다 먼저 볶아줄게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물에 면을 넣어주세요 큰 김치 수제 2분간 물 1분 1분 2분 양배추 양배추 많은 양념을 사용한다. 이제 양념을 준비했다. 양념은 국물들과 함께 만들었다. 양념을 준비했다. 양념은 올리고당. 양념은 잘 익힙니다. 양념은 잘 익힌다. 양념이 잘 익힌다. 양념은 잘 익힙니다. 양념은 잘 익힙니다. 액젓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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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과 소세지 파슬드 소금 소금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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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새우 양념장 대파 참기름 고구마 숟가락 넓은 후추 간장 고추 마늘 소금 마늘 멸치 고추 고추 마늘 당면을 끓여주세요 그는 당면을 잘라주세요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고 잘 섞어는 것 같거든요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고 2분 후 연 engaged $9,000. 소금을 두고 물에 넣고 소금을 benefit from the top. 소금을 넣어줘야 할게, 재료 을 냄비 물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